. 난입이라서 붙을 수가 없으신가보네. 너무 아프고. .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. 나는 그냥 안 때리고 밀어 라인을. . . 건방죠 아 신짜고 어딨는데 대체 아니 신짜고 어딨는데 아 신짜고 어딨는데 아 신짜고 아 신짜고 아 신짜고 아 신짜고 아이 히힛 아 아우 싸일 아우 왜 너가 렌즈냐 아우 아 쏘라크가 앞에서 W 막아주네 괜히 갔다 이러면 올라가야되는데 얼건이라 못미려요 아 이럴수가 녹토님 혼내주세요 제발 아우 쟤는 미드를 밀도록 하죠 어 나이스 아 웨이브 나이스 잘 클리어해 이거 카이사 바툰 갔으면 안 되는데 천템은 웬만하면 치크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스킷 잘 안갑니다 아이고야 또 저는 그랩을 담아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찍습니다 탈리아 노플 덤블조끼가 필요하다는 이렐리아 와드를 지우세요 소라카 어디있어 어 다 어딨지? 잠수인가? 뭐야 안 막는데? 싸웠나? 뭐야 헤카리미아랑 안 보이는데? 하카림 어딨지? 메라 캡색 축의금 2천원 주고 도망가야지 죽어요 진짜 하하 헤카림 안 보이는데? 나은 것 같은데? 으아 신짜오랑 헤카림이 게임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아 뭐지? 게임이 진짜 이게 이게 에로엘인가? 안 보이는데? 내가 1천원 2천원 2천원 3천원 2천원